안녕하세요. 수능 국어영역 강사 강민철입니다. 강민철의 EBS 분석 강좌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기들 바쁘니까 짧고 굳게 촬영을 할게요. 일단 교재죠. 어떤 컨텐츠로 강의를 촬영하느냐 교재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고전문학편, 현대문학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고전문학엔 고전소설도 있고 고전시가도 있고요. 현대문학엔은 현대소설 그리고 현대시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필, 극시나리오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전문학편은 교재 총 262쪽으로 되어 있고요. 현대문학은 조금 더 뚠뚠합니다. 390에서 400쪽까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이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안내할게요. 고전문학편은요. 이미 입고가 되었습니다. 3월 8일자로 입고가 되었고 현대문학편, 지금 마지막 최종 검토기간입니다. 모두가 지금 다 같이 힘든 기간인데 아무튼 3월 29일에 입고 예정입니다. 전지문이 수록되어 있어요. 꼼꼼하게 분석 노트화에서 제작을 했고요. 수능형 코멘트가 기본이죠. 당연히 저는 수능 국어 영역 강사니까요. 그런데 제 학생들 보면 정시로 합격한 친구들도 많지만 수시 합격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수업 때 또는 내신 때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친구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중간중간 좀 꼼꼼하게 풀이를 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을 좀 상세히 넣어놨으니까 여러모로 유용한 교재가 일단 될 것입니다. 일단 표지는 이렇고요. 제대로 들여다본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강민철의 EBS 분석이라는 타이틀까지 여기에 입혀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내용적으로 이제 들어가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다 보이진 않죠?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게 지문 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도 넣어놨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핵심 포인트다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이거 3개 정도나 알아주자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최종 정리도 해놨고요. 아무튼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문문학, 여기 좀 운문문학 샘플이었거든요. 산문문학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이거는 원체 또 길이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러지? 유튜브의 영화 리뷰 영상처럼 전체 줄거리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준비하는데 진짜 공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사실 연계교제 외에 다른 대목이 나왔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누가 등장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인물관계 정리하는 게 24학년도 수능을 보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풍성하게 소개하려고 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기로도 나올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 같은 거죠.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일단 첫 화면에 항상 담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괄적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장면 단위로 들어가서 일단 연계교제가 수록한 부분을 포함하여 일단 한 장면 정도를 담아두고요. 그리고 장면 더보기라고 해가지고 연계교제 외부분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꼭 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역시 또 여기 자습이 또 가능하도록 저희가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또 해두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나 핵심 포인트 1, 핵심 포인트 2, 핵심 포인트 3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지막 우리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세 줄 정리잖아요. 또 압축적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깔끔하게 마무리 화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제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강의이다 보니까 얘들아 일단은 고전 문학 교제를 이용한 고전 강의 현대 문학 교제를 이용한 현대 문학 강의가 될 거고 중간에 얘가 입고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가서 이거를 완강한 다음에 이걸 진행할지 병행을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 교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 전 지문 다 수록했다고 했잖아. 전 지문 다 강의를 합니다. 개강은 3월 14일 날 하고요. 전 지문을 다 하다 보니까 강의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고 호흡이 길어요. 전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6월 첫 주에 완강을 했더라고요. 근데 주요 장르는 다시 말해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 4개의 주요 장르는 5월 말에 완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에는 극시나리오 수필을 올렸었는데 비슷한 시점에서 뭔가 완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전 지문 다루고 호흡이 좀 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강의 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가 아무래도 내신 강사는 아니죠. 수능 국어영역 강사다 보니까 저의 메인 커리큘럼이죠. 강민철의 기출분석, 강기분, 새로운 기출분석, 새기분처럼 평가원 지문 읽어 내려가듯이 강의를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무문학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서태도 분위기 잡기죠. 그래서 작품을 일단 수직적으로 뚫어나가면서 실전이라면 이런 정서태도, 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강의를 끝내고 한 시어, 한 시어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다 적고 그렇게 하면 일단 강의도 너무 루즈해지고 그런 관점은 수능 적합도가 떨어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깨알같은 정리를 또 저희 교재가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강의 자체는 평가원 수능 해설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구성, 강의 일정, 강의 어떤 방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추가해서 안내하고 싶은 기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결론은 우리 연계교재 분석 왜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체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체감이 돼야 돼요. 체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작품이 워낙 많은데요. 낮게 낮게 하나씩 두드려 팬다고 해서 기억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 끝에 올해는 좀 구성 목차를 바꿨어요. 연계교재, EBS 교재 순서대로 쫘라락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 단위로 묶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는 자연 친화끼리, 교훈 비판이면 그 교훈 비판 코드끼리, 그리움이면 그리움끼리 이렇게 주제 단위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오래 기억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운문문학, 전 지문을 다루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각각의 지문의 전문, 즉 EBS에 실린 부분 외의, 다른 외의 부분까지 다 다루느냐 세 작품 빼고요. 이 세 작품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일단은 세 작품을 빼고는 전문까지 수록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전 자료까지 다 알고 보고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할 건데 세 개 빼고 이건 좀 너무 길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그 평가원 기출문제의 선지와 보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박아놨으니까 아무래도 출제 포인트도 반영이 되겠죠. 산문문학에서는 아까도 저희가 화면 보여드렸듯이 전체 줄거리 요약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저희가 신경도 되게 많이 썼고 또 인물관계 정리. 한 번 딱 작품 저와 함께 호흡하고 나면 제목 보자마자 아 누구누구 나오더라 이런 게 여러분들 떠오를 수 있게끔 결국 체감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수업을 재밌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와는 다르게 EBS 강의는 재미가 조금 있을 겁니다. 전년도 수강 후기에도 야 강민철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저러면 저 유머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EBS 강의에서는 제가 유머코드까지 발동을 해서 어찌 됐든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 이 많은 강의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거든요. 재미있게 깔끔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한 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거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인물관계랑 전체 줄거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연계 교재, EBS 교재의 외부분도 나름대로 추가를 했고요. 강의를 할 때 제가 일단 다 읽어봅니다. 전문까지. 알았던 작품이라도 얘들아 나도 깨알같이 작은 것까지 일단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한다라는 점. 그리고 PPT를 통해서 깔끔하게 전달을 한다라는 점. 강의 딱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조교가 준비해둔 PPT 화면을 읽고 있는 강의가 아니라 강사가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원맨쇼를 하고 있는 강의구나. 제가 그럼 딱 들어보면 알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준비할게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강의분 즉 강민철의 EBS 분석 교재만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EBS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연계 교재 구매 없이 이것만 사도 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저희 강의는 저희 교재로 들어야 될 겁니다. 그건 이제 확실해요. 그래서 저희의 교재로 수강을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듣고 나면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사서 한 번 문제까지 풀어보셔야죠. 얼마 하지도 않고 문제 퀄리티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가로 나중에 구매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가 포함된 교재 강의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강민철의 기출분석 새로운 기출분석 그리고 인강민철 자습 컨텐츠 이런 것들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건데 이미 그 메인 커리큘럼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문제 해설하며 진행하면 너무 강의가 루즈해져요. 그래서 얘는 이 짤막짤막하게 담백하게 내용 정리를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연계교재 문제풀이를 하면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가 포함된 강의는 아니라는 말씀드려요. 관련 기출 질문 문제도 다루어 주시나요? 이건 아까 교재 구성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화된 작품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교재에다가 아예 반영해서 써놨어요. 이런 선지가 당시 출제됐다. 이런 보기와 함께 나왔었다. 그러니까 나름 그 기출 문제가 정리는 되겠죠. 근데 이 강기분, 새기분에 기출 문제 해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하고 밀도 높게 문제를 풀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작품 분석과 해설에 집중하는 강의예요. 연계교재 대비 이거로 충분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출 문제 강좌야 이 강좌, 저 강좌 여러 개를 두루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EBS 강좌도 여러 강좌를 동시에 듣는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교재와 제 강의로 딱 한 번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볼 테니까 이거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도발적인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어찌됐건 문학 작품 분석이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문학 강의가 좋아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평가원 코드에 맞춰서 강기분, 새기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잘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강의분 강의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문학 강의가 좋아야 작품 분석 강의도 좋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래서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의철의 EBS 분석. 이번에는 작년도와 달리 커리 명까지 바꿔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게 약간 서브 강의의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이젠 메인 강의로 올라왔어요. 물론 작년에 많이 팔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문학이 일단 어려워졌고 또 연계 비율 강화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서브 강의로 취급할 게 아니라 메인 강자로 올려서 정말 나도 집중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꾼 겁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로 뭔가 문학의 감을 좀 쌓았다면 이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들, 다양한 작품들을 같이 감상해보면서 추가로 좀 훈련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양적 확대를 민철쌤이랑 같이 한다. 이런 관점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강미철의 EBS 분석 오티는 여기까지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